제가 오늘 코덕클럽에 정말 천군만맛을 모셔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팀의 간판 스타이자 올림피언 탁구계 스포츠계를 통틀어서 가장 꽃미남, 가장 꽃미남 정영식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호클럽의 탁구 코치를 맡게 된 정영식입니다. 감독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기운이 아이돌 같고 이 정도로 지나치게 잘생긴 줄 몰랐어요. 탁구계 미남 계보를 이승민으로부터 연결해서 현재도 지금까지 잘 지켜와주고 있는 선수라서 제가 아주 아끼는 후배입니다. 제가 아주 아끼는 후배입니다. 아, 미남 계보로?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미남 계보가 이렇게 있는데 미남 계보부터 내려놓은 거든가? 아니요, 시작을 저부터 했습니다. 저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계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엄청나게 진화했네요. 네, 요즘에 이게 탁구 기술도 진화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것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완전 그냥 완전 준비된 아이돌. 네, 맞습니다. 개인기가 뭡니까? 탁구 기술 중에 제가 이제 바나나 플릭이라고 바나나처럼 휘어가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좀 장점인데 우리 올타콘에서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또 회장님이랑 오랜만에 이렇게 탁구 치니까 엄청 긴장됩니다. 떨리죠? 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여기는 아테리입니다, 아테리! 여기는 아테리입니다, 아테리! 여기는 아테리입니다, 아테리! 아테리입니다. 포핸드 백엔더넛 진짜 잘 잤어. 포핸드 백엔더넛 진짜 잘 잤어. 진짜 잘 잤어. 진짜 잘 잤어. 진짜 잘 잤어. 백엔더넛 진짜 잘 잤어. 백엔더넛 진짜 잘 잤어. 아, 바로. 아테리입니다, 아테리입니다. 아테리입니다, 아테리입니다. 아테리입니다, 아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었톡을 받아넣겠습니다. 어엇! 아게라! 으으! 으앙! 으으으! 으 으! 으하핳! 으하하하핳! 하하하하 팝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다 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패롤드에서 셰이크랜드까지ですね 스타일도 좀 다르시고